여기 속초시로 다시 왔습니다 강진하는 저쪽 거라면 이제 설악산 가는 거구요 여기 대포동 인데요 인허상이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사랑을 나눴잖아 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인허상 해맞이 공원이거든요 대포동 여기 보세요 가까이 보겠어요 그럼 사랑이 뭔지 진짜 임자 아유 어서 오시오 임자 내 그대를 만나려고 먼 30년을 기다려왔어 임자 임자 사랑합니다 임자 인어 남자 여자 다 인어예요 인어 연인상 괜찮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싶다고 했나 여러분 오늘 설악산까지 가야 되는데요 설악산은 나중에 인사드렸습니다 아우 제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유 오늘 필링 했네요 아침 일찍부터 촬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댓글 많이 써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어상 파도 쓰면서 분위기 정말 좋네 caterpillar 또한 전설이 있는 것 같아요 불길바지구 좋네 어이씨구나 좋다 치와자 좋다 어이씨구나 좋다 치와자 좋다 상쾌로 좋다 아이고 가자 여기가 무슨 공원이구나 인어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모든 일 다 만생했어 잘되라고 여기 있는 청근법사 반무당이 받들어 모셔주마 오냐 내가 도와줄게 니들 부자 만들어주고 건강 줄거야 인어상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tambah 물 다튀겼네 저 아줌마 아줌마 물 다튀었어 자 인어상에서 강진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숙초대포동입니다 땡큐 코멘플리에서 웰컴 하오디오리옥뼈